KF-21 엔진 국산 초강도 합금 개발 일본도 천번 시도 후 끝내 실패한걸 3년만에 성공해버린 집념의 한국인 최근 언론을 통해 KF-21 보람의 1차 양산분 40대가 20대로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문판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 케아이다가 사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양산축소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케아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 불확실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없게 소식통에게 문의를 했으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인지 원고를 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답변을 받게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케아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던 차에 2023년 10월 25일 세계적인 항공전문지 에이비에이션 위과 게재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 키프스 메이킹 프라그레스 버타워드 테스크스 어웨이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참 읽다 보니 케아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힌트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에이비에이션 위계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본 후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지난 10월 18일 5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고개 비행을 선보인 KF-21 보람에 복자형 시재기 파일럿들은 마지막으로 엄청난 속도를 내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전시회 LX에 모인 군중들의 머리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그리고 급상승을 실시 3번의 회전비행을 선보인 후 에어쇼를 마무리 지었다. 에어쇼 공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 대단한 공연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과 14개월 전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이후 출격 횟수가 300회에 불과한 신생 4.5세대 전투기 보라메가 첫 공개 비행에서 선보인 깜짝 스턴트 묘기는 설계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보라 우리는 결국 해냈다. 10년에 걸쳐 예정된 엔지니어링 및 제작개발 단계가 시작된 지 거의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순위 37위의 거대 방산업체로 성장한 한국항공우주산업K의 경영진들은 현대적인 중형 전투기를 자체 능력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해외는 물론 대한민국 국내에서조차도 해외 기술 지원을 최소화시킨 KF-21 보라메가 과연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까 아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참보차장으로 재직했고 지금은 한국항공우주산업K를 이끌고 있는 강구영 사장은 ADS-2023이 개최되는 동안 진행된 에이베이션 위과의 인터뷰에서 KF-21 보람의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에 와서야 비로소 세계 여러 나라 공군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실제로 KF-21 프로젝트는 출범 이후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엄청난 탄력을 받아왔다. 대한민국 공군은 2002년부터 KI와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안파 마이너스 50 골드니글의 뒤를 이을 첨단 국산 전투기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12년 기술성 숙단계를 완료하고 개발자금 승인을 기다리느라 4년을 할일 없이 보낸 이후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만 갖춘 KF-21 보람의 블록 1을 조달한다는 목표 아래 엔지니어링 및 제작개발 1단계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단자형 KF-21 시재기의 첫 비행은 엔지니어링 및 제작개발 1단계, 블록 1,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무려 6년 6개월이 흐른 후인 2022년 7월 19일에 이뤄졌다. 복자식 두 대를 포함해 모두 6대인 보람의 시재기들은 이후 12개월 동안 비행 테스트에 투입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는 초도 비행 성공 이후 80번째 테스트 비행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1월 초음속 돌파에 성공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첫 번째 공대공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는 등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업적들을 달성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로키드 마틴의 F-35는 중량 최적화 시재기가 초도 비행한 이후 6년이 지나서야 첫 번째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43개월로 예정되어 있는 KF-21 보람의 비행 테스트 1단계 일정의 3분의 1이 완료된 상황이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K에게는 여전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숱하게 남아있다. 예정된 2,000회의 비행 테스트 일정 중 아직 85%가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6대의 시재기 모두 사용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 테스트 일정 소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F-21 보람의 프로그램은 그 덕분에 몇 가지 선천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수석 엔지니어를 역임했던 이이루시는 로키드 마틴의 F-22에서 영감을 받은 공기 흡입구와 육각형 기수 그리고 경사진 수직 날개를 갖춘 KF-21 보람의 를 설계했지만 여기에 적용된 기술을 F-22 랩터와 비교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미 신뢰도가 입증되어 있는 기성 GF-414 엔진과 임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KF-21 보람에는 성숙한 기술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대신 전통적인 헤드업 디스플레이, QD, 전방 표시 장치, 가 비행 정보를 표시하는 기본 장치로 설치된다고 이의로 엔지니어는 에이비에이션 위객에게 말했다. 개인적으로 KF-21 보람의에도 ZEN-2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에진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F-35의 경우 조종사의 상황인식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방 표시장 체조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 전자광학 분상계 구적 예선 시스템 ODS와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에진드를 연동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외부에서 촬영된 광학 영상 및 적외선 영상을 헬멧 바이저에 투영의 증강현실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이 목표하는 성능대로 증강현실이 구현된다면 마치 기체 외부를 투시하듯이 볼 수 있게 되고 아군 전투기는 녹색 적군 전투기는 빨간색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주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에이베이션 윙는 KF-21 보람의가 F-35 정도의 상황인식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역주 거기 더해 KF-21 보람에는 컴포멀, 등각, 전자전 안테나를 기체 내부에 설치하려 시도하는 대신 고대형 및 저대형 주파수의 전파를 각각 발신할 수 이토록 페어링된 외부 돌출형 블리스터를 탑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이의로 엔지니어는 설명했다. 그 결과 KF-21 보람의 공기역학적 성능은 일부 희생되고 말았지만 대신 K-엔지니어들의 기술적 부담은 줄어들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KF-21의 기체 중간 부분에 설치된 7개의 구조용 격벽은 5만 톤급 프레스에 의해 만들어지는 보다 진보되고 튼튼한 티타늄 구조체가 아니라 비용과 무게를 절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루미늄 합금 구조체가 대신하고 있다. 확실히 KF-21 보람의 프로그램은 여전히 개발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로키드 마틴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미국 엔지니어, 팀을 파견해 T-50 및 FR-50 전투기 설계를 도왔다. 현재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 6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 그룹이 KF-21 보람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KI와의 계약 조항 때문에 이들의 기술 자문 및 피드백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로키드 마틴이 파견한 기술 자문단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수록 KF-21 보람에 대한 KI의 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큰 야망을 품고 미쓰비시 F-2 개발에 나섰지만 미국과의 공동 개발로 결정이 난 뒤 어떤 결과물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파트너로 미국이 아닌 영국을 선택했죠. 에이비에이션 위익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쓰비시 F-2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역주 KF-21 보람의 프로그램은 개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사업 관리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인 2024년 한국항공우주산업 K는 EMD 1단계 블록 1 비행 테스트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F-21 보람의 1차 양산분 40대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KF-21 보람의 공대직 구성에 대한 지상 테스트도 곧 시작될 예정이며 탑재 무장들은 시 제1호기의 진동 테스트에 함께 투입될 것이다. 공대지 공격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MD 2단계 블록 2 가 2026년부터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KF-21 보람에로 구성된 첫 작전 편대를 공대공 임무비행에 투입하는 시기와 겹친다는 문제점이 있다.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도전은 2028년 이후에 닥쳐올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EMD 3단계 블록 3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K는 KF-21 보람의 기체에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까다로운 스텔스적 구성 요소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부 무장창과 컨포멀 안테나 그리고 네이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외부 코팅 등과 관련된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